아 그림 그려 놓으셨네 덩크 슛을 하라고요? 네? 뭐죠? 여기 들어가는 거야? 여기? 아닌데? 다시 어? 뭐야? 아 이걸 올리는 거였어 아니야 저리가! 큰일났다 아우 까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어렵네 됐다 어 완전 아깝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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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한 개 정도 뺐어요? Z를 누르라고 되어있네요 이거 겠지? 왜 안 올라가? 너 올라가야 되잖아 아 저기다 그냥 찔러 놔야 될 것 같은데? 그렇지 아저씨라니요 피트 1개 감사합니다 어떡해요? 아무도 없나? 오 됐다 앞으로 던지는 건 실수였어요 이건 뭐지? 아 던크슛이다 왜왜 여기 있어야겠지? 완전 빨리 와야겠다 오케이 내가 저기로 가면 돼 됐어 점프대가 옮겨지네 든 채로 발로도 차지네 별의별게 다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별의별게 다 돼요 난 슈퍼마리오메이커가 이렇게 굉장한 게임인지 몰랐어 와! 멋있어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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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뭐였죠 방금?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? 계속 이래야 돼? 아 내려오는구나 내려오는구나 야! 됐다 아 이 분맵 다 괜찮네 빰 야! 갑자기 야 좋아요 작성 그림 그리자 gam 아우 희대의 명작이 나왔다 좋아 등록 수연만 기르시면 마리오 코스페라가 아니라 저에요? 근데 그림이 잘 안나요. 글쎄 못참고 다시 왔다. 구본하셔야죠. 구본해야지. 마리오인가 징징인가 누가 봐도 코 큰 마리오 아니야? 너무 잘 그렸는데 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마리오라고 써줄걸 그랬나?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